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설이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대부분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도 약 5km 부근의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그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며 중국 북부 지방에는 지상 고기압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보는 찬 북서풍이 서해상과 동해상을 지나며 해기차로 인한 강수대가 발달했는데요. 이 강수대가 유입되는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적설과 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오겠고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찬 북서풍이 유입돼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는데요. 특히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아 춥겠으니까요. 외출 시 따뜻하게 외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린 눈이 쌓여있는 강원 산지에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풍 전망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촘촘해진 등압선을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은 그 밖의 전라권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일부 충북 남부와 경북 북서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전라동부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까요.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주의해 주시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먼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 중부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안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바람이 최대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뜻한 겉옷 챙겨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라이시였습니다.